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서 오는 표적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하늘에서 오는 표적 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게시록 12장에 가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보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여자가 남자아이를 출산하려고 애쓰는 장면을 설명할 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보이니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보이니 어떤 붉은 용이 보이는데 그 용이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상 그 핵심 가운데 요나의 표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요나의 표적을 토대로 해서 남자아이를 출산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오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게시록 12장 1절에 말하는 이 한 여자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있고 열두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는 결국은 요나의 표적을 토대로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남자아이를 붉은 용이 삼켜버리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멸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잠원 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가 최고로 좋은 것이니까 너희가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가 너희들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을 안겨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 남자아이를 하나님 보좌로 올리워 가는데 이 남자아이가 승천하게 되면서 하늘에서는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제 사단이 패배하게 되는데 사단이 패배해서 쫓겨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남자아이의 승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사단을 하늘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 게시록 12장 8절에 가면 사단이 쫓겨나게 되는 장면을 설명할 때 사단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원 24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지혜가 바로 요나의 표적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 보시면 요나의 표적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자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지존자의 지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게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에서 오는 표적 이 두 가지 표현은 요나의 표적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남자아이를 이제 붉은 용이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그때의 이 남자아이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용이 이제는 더 이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승천하게 되는 이 철장 남자아이가 갖고 있는 지혜는 요나의 표적에서 얻어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마귀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강하지 못하여서 이제 쫓겨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요 그때의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보이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의 눈에 주님의 자녀들의 시야에 인자의 표적이 이제 보이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알아차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딱 두 번 사용하시는데 한 번은 24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번은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셔서 24절 24장 24절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 여기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행하겠다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을 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짝이 되는 성경구절이 게시록 13장 13절인데요. 여기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게시록 13장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게시록 19장 20절 게시록 19장 20절에 가면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게시록 13장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게시록 19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큰 표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표적을 행할 것인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불 자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 이 말세에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죠. 근데 이 말세에 오는 엘리야는 삼낮 삼밤 땅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으로서 이 마태부금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인자의 표적 그래서 이 마태부금 24장 30절에 나타나고 있는 인자의 표적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 이것이 참된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는 불이고요. 마태부금 24장 24절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적은 게시록 13장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표적을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러한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태부금 24장에서 징조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참된 엘리야도 보내시고 그리고 마귀 쪽에서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행동은 하늘에서 실제로 불이 내려오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유일한 표적인 요나의 표적을 선포한다 요나의 표적의 참된 의미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참된 엘리야가 전파하는 인자의 표적이고 마태부금 24장 24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행할 것인데 이 큰 표적은 게시록 19장 20절과 게시록 13장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어떤 그런 표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엄청난 기적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미혹되고 이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고 거기에 막 따라가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요나의 표적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지우고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묘자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이것이 기적 또는 표적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출애국기 3장 20절에 가시면 여기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너가 이제 바로한테 가면 여러 가지 이적을 내가 이제 행할 것인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아홉 가지 기적을 내가 행하더라도 바로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 이때의 어린 양이 죽게 될 때 그때의 비로소 바로가 너희들을 놓아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출애국기 11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12장 37절과 3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하시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시 이 여러가지 표적들을 보았던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국 과정에서 아홉 가지 기적을 행하더라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한 상태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켜 주지 않다가 열 번째 어린 양이 죽게 되었을 때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공생의 하시는 동안에 여러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도 십자가 사건이 사실상은 요나의 표적인데 이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요나의 표적만이 사실상 우리 인간을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여러가지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왔을 때 사람들이 폭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라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외쳤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메시아로 믿었다면 십자가 사건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대신에 예수님을 해방시켜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만앙의 왕이다 라고 외쳤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놀라우신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경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표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고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 이게 징조인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경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는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님의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나이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출애국기 3장 20절에도 역시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 또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그 내용을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국기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국 중에 여러가지 이적 여기에 나타나는 이 이적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타나고 있는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요 내가 여러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경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국기 11장 1절에 가면요 이제 그 11장에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왔는데 자 이제 9가지 재앙까지 끝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국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한가지 재앙 이것이 바로 십자가사건 6월절 제도인데요 십자가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뺏어올 수 있다 해방시켜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교훈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9가지 재앙에서는 바로가 마음이 경팍했다가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해방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만 잠깐 보고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께서 직접 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여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캐치인데 이 캐치는 여름이죠 여름 광주리 이거는 7년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4절에 징조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 나오고 30절에도 징조라고 하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4절에 먼저 가볼게요 24절에 가면 여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자 여기에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게시록 13장 13절 그리고 게시록 19장 아까 말씀드린 20절 이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서 비교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그 거짓 선지자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큰 표적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큰 표적이 물론 여러가지 표적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표적 이것이 과거에 엘리야는 재단을 쌓고 재단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이 그 재단을 다 살라버렸죠 과거에는 엘리야가 불이 실제로 내려오게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표적 그 인자의 표적은 3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30절에 왔거든요 자 30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여기 인자의 징조 이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하는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유일한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비결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이 하나님의 참된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발생하게 되는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 로부터 우리 여러분께서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2세대 2세대는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나오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2사야서 8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들은 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러가지 표적들을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 것이 핵심적인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신다면 이 마지막 때에 오류에 빠지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 여기 함께 라고 하는 것을 뭐뭐 후예라고 번역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요게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가 요게 인자를 말하는 것인데 인자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요게 이제 재림전 7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기 모은다 모은다 라고 하는 요 단어는 사실상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을 뜻하는 것인데 이 수장절 요게 아삽 이 아삽이라고 한 단어가 모은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2015년도에 큰 나팔을 부셨어요 이것이 이것이 이 당시에 테트라드 하늘의 해와 달을 통해서 또 별들을 통해서 큰 나팔을 부셨는데요 큰 나팔을 부시고 요 15 요 15 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에 해당되는 15일을 의미하는데 2000년부터 2030년까지를 한 달로 생각하게 되면 2015년도는 바로 보름달이 뜨는 때에 해당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가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2022년도는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입니다 큰 날 그래서 요 명절 마지막 날 요 큰 날이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